오 이쁘네 아니야 발국에 어울리나 맨날 언니는 너무 그냥 반짝이해 막 너무 샬랄라 한데 그렇게 막 안 반짝거리고 막 이렇게 안 그래도 이것도 좀 샬랄랄랄라 하지 않아 이렇게 언니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내 옷을 언니가 한번 입어보자 퀄리티를 뭐 바꿔서 하시든지 내가 좀 배나 봐서 저거 안 맞을 텐데 아니야 맞아 일로 와봐 아 조금 나와도 입어봐봐 그럼 멋있고서 언니도 나 계속 입혔으니까 언니도 한번 입어봐봐 꼭 빨리 이리와 차라란 차라라라라 또 돌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돌턴이네요 네 이렇게 둘이 좀 바꿔 입었는데 어때 이게 맞는 거 같아? 어이 이뻐 나는 별론데 괜찮아요? 같은 옷인데 언니가 입으니까 홀리라 언니가 입을 때 입 좀 안 하고 얼굴도 좀 건조한 거 같기도 하고 아 얼굴 건조해? 그래 눈도 좀 심심하고 계속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만 촉촉한 거 있으면 줘봐 봐 뭐 얼굴? 얼굴이 좀 건조하네 얼굴 뿌리는 거? 어어 있지 조금 땡기더라고 요즘에 네 공기에 뿌리시네요 근데 안 보이는구나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배가 조금 나왔네 그래 내가 좀 나았지 지금 얘가 6시나 나왔는데 그러면 아니 그렇지 근데 이게 확실히 나이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똥배가 있어요 그 배 있어서도 지금 애들 다 키우고 그러는 거야 그 배가 없으면 너 힘 못 써야? 배심으로 삽니다 배심으로 살아요 맞아요 나도 이 배 봐 나도 여기서 배심으로 산다 배심으로 살아? 너무 잘했어 타임! 제가 타임을 눌렀습니다 네 언니분의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네 갱년기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왜요? 아까 이렇게 미스트 막 뿌리셨잖아요 피부 많이 건조하시죠? 혹시 입이 마르시진 않으세요? 네 맞아요 입도 좀 마르기도 하고 얼굴도 좀 갑자기 빨개질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한 것들이 이제 모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의 증상들이에요 아까 살도 좀 찌셨다고 했는데 특히 이렇게 복부에 살이 좀 집중해서 찌지는 않으셨어요? 다른 곳은 좀 괜찮거든요 팔뚝 이런 데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뱃살이 좀 이렇게 붙더니 아무리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도 안 빠지죠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안 빠지죠 맞아요 저도 진짜 제일 심하게 갱년기를 앓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얇아지는 것 같아 맞아요?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해요? 확실해요? 근데 이상하게 뱃살은 잘 안 빠져요 제 친구가 진짜 날씬하거든요 근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우 나 거울을 보면 감자에 이쑤시개 꽂아놓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 확 와닿죠? 확 와닿는다 으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맨